야 김치 안 나와! 왜 나야! 나 벌레팅이 잘해! 야 이 게임! 이 게임! 최악의 조합이야! 파이팅! 파이팅! 잘 파이팅! 유리 없다! 유리 선수! 그래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자 1번 선수 선수!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입니다!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저희 험네들! 댁에 먹이겠습니다! 2번 선수! 2번! 네! 2번 선수! 각오 한마디! 각오 대게 먹을래요! 우와! 자! 기요미! 네! 기요미입니다! 1등 하겠습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대게 먹을 거야! 우와! 자 1번 선수 출발! 한번 해볼게요! 어! 대게 먹고 싶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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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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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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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갑자기? 야!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기 뒷발! 왜 이렇게 잘해? 야! 어떡해! 너무 잘한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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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아! 유리아 잘했어! 유리아 잘했어! 유리아 잘했어! 파이팅!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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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우와! 사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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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아! 채원아 언니! 언니 쉬엄쉬엄해요! 언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잘 잘해! 잘 잘해! 다치면 안 그래!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귀여워!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뭐야! 야! 뭐야! 자, 두 번째 게임은 물건 빨리 짚기 게임인데요. 이번 게임은 제가 호루라기를 불면 양쪽에서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물건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뭔데요? 젠디 젠디. 젠디 젠디 뭐야? 젠디 젠디가 뭐야? 원래 하늘땅 아니었어? 아, 너 그거 위야!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거 진짜 바람이 이루어진다. 팀 아닌데, 우리 싸우는 건데. 안 돼! 안 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각오 한 마디. 각오요? 네. 미안 돼요? 멋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호루라기 불면 출발하시면 돼요. 하나, 둘. 이거 뭐야? 뭐야? 얘나 언니 멋있어. 얘나, 어떡해. 얘나 언니가 이겼어. 얘나 언니가 이겼어. 우와, 얘나 언니. 우와.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에요, 언니. 미안해. 왜 우울한데? 얘네, 얘네. 얘네, 얘네. 얘네, 얘네. 얘네, 얘네. 파이팅! 아, 나 진짜 게임은 아닌가 봐. 아, 민지 어떡해. 각오 한 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이 바다가 너무 예쁘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대게를 먹어야겠습니다. 대게 먹고 가겠습니다. 아, 자신감을 가져. 귀한데. 하나, 둘. 유진아 너 우리 핀 놔 봐. 아, 민지야 뭐야? 유진아 너 우리 핀 놔 봐. 아, 민지야 뭐야? 야,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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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야, 민지야. 민지야 뭐 하셨어? 아, 얘기했어. 나 게임 다 아냐. 자, 못먹고 가. 잘했어. 와우 너 못 먹고 가는 거 아니야? 줄을 당겨 끝에 선 멤버가 먹물 물총을 잡고 과녁을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게 되는 줄다리기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각 팀들이 상의를 해서 팀원에 자리를 배치하는 걸로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쿠로 언니가 또 총을 잘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줄다리기는 앞에서 당겨지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언니가 맨 앞에 서야 할 것 같아요 뒤에서 당겨지고 앞에서 우리 셋은 너무 억지나 말자 우리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 최선을 다할게 언니 맨 끝할래요? 나 언니가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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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주 중요한 임무야 그거 간장게장 갈치조리 간장게장 갈치조리 할 수 있지 아니 줄을 여기다 묶으라고 이렇게 한 번 꽉 영차 영차 중요한 거 알지? 팀워크의 팀워크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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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갈치조리 먹는다 박수 조건 한 마리 네 네 저희는 저희는 머리 올려 우와 주도과 주도과 우와 저희는 갈치조리 못 먹으면 서울 안 갈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 제가 꼭 게장 먹고 서울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우와 완전 멋있다 멋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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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세? 양차 영차 양차 영차 키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고추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있거든요 작은 게 유리, 유리할 수도 있지 언니 괜찮아, 언니 할 수 있어 제가 꼭 게장 먹고 서울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와우! 야! 영릇!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돼! 와! 루와!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돼! 와! 야! 이거 게임이 안 돼! 야! 이거 게임이 안 돼! 야! 이거 게임이 안 돼! 아싸! 아싸! 깔깔하게 한 번이야! 끝났어! 1대 0입니다, 지금! 두 번째 게임은 꼬리 잡기입니다! 아! 꼬리 잡기! 이런 거 우리 작아서 괜찮아! 뭐지? 맨 뒷사람의 발목에 풍선을 달고 상대팀의 풍선을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그러면 맨 앞이랑 맨 뒤가 빨라야 돼! 맨 뒤다! 그치! 맨 앞 피하는 거 언니가 잘하죠! 난 피하는 거 못해! 그럼 너가 밟아야지! 유진이가! 유진 언니가 앞에! 제가 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의미 언니가 맨 앞에? 내가 밟고! 내가 뒤에 피하고! 내가 피하는데! 우리는 그냥 같이 있을게요! 근데 앞에 민주만 없으면 돼! 우리! 넘어지지만 말다! 우리 왜 질 거 같지? 언니 이거 질 거 같아!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아 나 팔이야! 유리야! 잠깐만요! 미안해! 왼쪽에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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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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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빠졌어! 빠진 거 어떻게 돼? 이거 뭐야? 빠진 건 아니죠? 그냥 뒤져요! 후! 뒤져요! 아! 수월하구만! 선생님! 야! 이거 저거 바꾸자! 이거 허술한 거 같아! 저 빨간색이 예쁘네! 바꿔서 한 판? 바꿔 볼까요? 바꿔서 한 판 하자! 바꿔서 한 판 할게! 바꿔서 한 판 할게! 바꿔서 한 판 할게! 이거 진짜 좀 허술한 거 같아! 화났어! 화났어! 진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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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리 와! 우리 그래도 정직하게 살자! 두 번째 판부터는 한 명씩 뺄게요! 그래서 못하네! 서로 상의를 해서 한 명씩 빼서 5대5로 하고 빼서 빼는 건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빼는 거죠? 한 명 저한테 빼는 거야? 지금 타이밍에? 나 빠질까? 나 빠질게! 어? 왜 빼? 이거 꼭 빼야 돼? 이거 한 명 빼야 돼! 한 명씩! 가자! 여기서 근데 집에 할 말 없다! 양심적으로 내가 빠질 걸 그랬나? 자!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아저씨! 자! 왜 이렇게 웃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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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지 왜 거기 있을지? 어? 어? 오지 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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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이 거기 날아다녀! 채연이 날아다녀! 어? 어? 나 웃겨 봐! 고마워! 언니 많이 가지 마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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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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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걸! 자살 걸! 자살 걸! 자살 걸! 자살 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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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어 미안합니다. 오늘 일에서 이낙수가 마요. 우리 많이 가지 마요. Men.. Unter기 드렌던 하나 vs 6번 이거 뭐하자고! 아 뭐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다! 지금 2대0이거든요? 마지막 게임은 역시 예능 프로답게 3점을 걸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이러다가 항상 뒤에서 뒤집히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두 명이 줄을 돌리고 남은 네 명의 팀원들이 꼬마야 꼬마야 노래를 맞춰서 미션을 완수하면 성공입니다 나 줄.. 나도 하는 건 몰라 나도 못해! 아 너 할 수 있어! 의심 못해! 의심 못해! 나 한 개도 못해! 나도 진짜 들어가지도 못해! 아 조지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니들도 뛰고 일단 뛰고! 채연 언니도 뛰고! 저랑 호미 언니랑 볼게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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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의심이 없어! 여기 의심이 없어! 나 진짜 못해! 나 들어가는 거겠지? 나는 못하는데 열심히 해! 아니 못해요? 나 아예 못해! 아 다행히 널리 돼서 어떻게 상의 다 했어요? 네! 끝났네요! 연습 한 번 해볼래? 땅 집는 거? 땅 집는 거 연습 한 번 해볼래? 하나 둘 셋!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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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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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 언니 한 번 알려줘봐 이렇게 하고 진짜 노크 뛰었네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하다!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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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됐어! 됐어! 화이트였다! 화이트였어! 화이트였어! 귀엽다! 아 조 언니 왜 이렇게 귀여워?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해보자! 그래요 해보자! 해보자! 네! 좀 괜찮아? 하나 둘 셋! 꼬마야! 꼬마야! 피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많이 들어라!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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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언니 완전 많이 했어요! 한 번 연습해볼까? 말 돌리는 것도 처음 해보지! 한 번 돌려! 한 번 돌리는 거 연습하고! 둘 셋! 잘 돌리는데? 민주 넣어봐! 너무 빨라! 야! 몸을 써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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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잘한다! 잘한다! 몸을 써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다! 혹시 노래 한 번 불러줄 수 있어요? 네! 한 번 연습해 주세요! 시작!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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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놔라! 잘해! 땅을 짚어라!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아이고!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갈치 준비하자! 아! 갈치 준비해 주세요! 갈치 준비해 주세요! 갈치 준비해 주세요! 갈치! 간장게장 등딱지 까주세요! 자! 한 번 해보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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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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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놔라! 꼬마야! 꼬마야! 나 안 해요! 땅을 짚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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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괜찮아요! 잘하는 것 같아! 아니 감이 좋았어! 느낌이 좋았어! 느낌이 좋았어! 느낌이 좋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갈치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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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하나! 둘! 셋! 꼬마야! 꼬마야! 피를 놔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잘해! 오! 잘해! 오! 대박! 아니! 채원이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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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를 잘못 탔어! 야! 줄 100점이야! 만세 최대한 죽자! 만세 작게 들어! 만세 깔자 앞에! 깔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바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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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노래 노래 노래! 잘 잘 잘! 아! 놀아! 괜찮다! 힘들어! 힘들어! 미안해요! 여자!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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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돌아라! 꼬마!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라! 만세를 불러라! 고마야! 너무 많이 걸렸어! 나도 고선해보지! 내가 전에 노래가 걸렸어! 왜 나한테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한 번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요! 길이 좋아요! 갈치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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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꼬마야! 꼬마야! 길을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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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자꾸 엠박자 타요! 이상해요! 나 자꾸 엠박자 타요! 어떡해? 아니 할 수 있어! 엠박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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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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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돌리는 사람이 연습을 더 열심히 해! 아하하하! 주니!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 야! 이거! 줄 돌리기 국회대표예요! 국회대표! 줄 진짜 잘하는데! 도전! 오! 자신감? 자! 고마야! 그렇군요! 개연자의 정답!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잘! 아 2호! 2호! 1호! OMG! 1호! 2호! 1호! Oh my god! 2호! F1 성공! 이거 해 야야야야야야! 아우, 언니가! 이리 와!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간장기장 먹을 수 있어! 아아악! 너무 좋아! 와, 설마 설마 했는데 이기네. 와, 그래. 인생은 한 방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